싱크풀의 그날까지 2028 님을 쓰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계속 매주 레킬로나주 국내 처방 추이를 이렇게 업데이트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2월달에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2월 5일날 승인이 됐다. 4월 21일 기준 1913명 그리고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는 4512명 4월 21일 주에는 처방 병원 수는 지난주보다는 3개가 넘어서 3개가 많아져서 66개 병원 주간 인원 한번 볼게요 378명 그 전주에 326명 한 52명이 늘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레킬로나주 처방 항체 치료제 처방된 인원이 그리고 이 분홍색이 처방하는 병원 처음에 3월 3일 날 34개 병원에서 지금 66개로 32개 병원 늘어났네요 그죠 그리고 이 처방 비율 신규 확진자 대비 처방 비율은 이번 주에는 8.4% 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뭐 700명 800명 렘데시비르 처방한 인원 이렇게 해 주셨어 렘데시비르는 207명 처방을 했고 렛킬로나는 378명을 처방을 했어요 이 3월 말 3월 30일부터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렛킬로나주가 248명 렘데시비르가 203명 처방 인원을 보면 4월 첫째 주가 렛킬로나가 280명 렘데시비르가 153명 그리고 이번 주에는 렛킬로나주가 378명 207명 그래서 누적 환자가 1913명을 처방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어느 한 군데서도 부작용 또는 처방받아서 잘못됐다 사망자가 나왔다 위중증으로 악화됐다 어느 한 곳에서도 언론에서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를 반증하냐 하면 약효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종토방에 현직 의사께서 자기 병원에 300명 넘게 처방을 했는데 한 명도 위중환자로 되지 않았다고 직접 글을 쓰셨어요 그죠? 제가 영상을 짧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렛킬로나의 약효 만큼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